여전히 해결출되자 여전히 해결출되자 여전히 해결출되자 나는 힐을 섭외하자고 얘기를 했던게 그냥 춤 잘 추는 가수 이상이라니까 아이콘, 위너 도와줄 수 있을까? 파트별 디렉터, 민서가 담당을 했으면 좋겠어 당연히 당연히 욕심이 있죠 자 준비 다 됐어요 팡팡팡팡 뚱 처음부터 다시 한번 팡팡팡팡이 어디서부터 근데 형이 생각할때는 음악이 반전이 되니까 속상하긴 하죠 애초에 처음에 뭔가 같이 협의를 해서 만들었더라면 열심히 다 만들어놨는데 다 수정되고 네가 받아들이는게 삐스러져있는거 아 더이상 안되겠다 진짜 너무 화가 나고 반대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이해를 못하겠어요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돈을 파가지고 많이 났거든요 머리지어 짜내면서 이러고 있는데 근데 왜 전부다 그냥 이렇게 가가지고 저는 헬프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헬프가 아니고 멤버인데 앉아있고 이 그림이 정말 말도 안되는 그림이라서 항상 벼랑 끝에 서있는구나 항상 벼랑 끝에 서있는구나 항상 벼랑 끝에 서있는구나